네 반갑습니다 오늘 부부는요 지난번에 마음의 크기는 광대해서 그 운용함이, 응용함이 끝이 없다 그래서 눈에 응하면 색을 보고 귀에 응하면 소리를 듣고 코에 응하면 냄새를 맡고 혀에 응하면 맛을 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온갖 움직임, 활동함 그게 다 자기 마음이다 언어도단 말로 나타낼 수 없는 그게 바로 자기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말하기를 부처의 색이 다함이 없으며 지혜도 그러하다고 하였으니 색이 다함이 없음이 곧 자기의 마음이다 마음이 모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과 나아가 온갖 활동이 다 지혜이다 마음은 모습이 없고 지혜 역시 다함이 없다 그러므로 부처의 색이 다함이 없고 지혜 역시 그러하다라고 한 것이다 마음이 모든 것을 다 분별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온갖 활동을 하는 것 그게 다 지혜란 말이죠 눈에 응하면 색을 본다 그랬어요 눈에 응해서 이렇게 우리가 색을 보는 이거를 보든 이거를 보든 어떤 것을 보든 눈에 응해서 색을 보는 이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거 안 가진 사람 있습니까? 또 소리에 응해서 제가 하는 말을 지금 여러분들은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소리 어떤 소리가 되었든 그걸 듣는 걸 통해서 자기 마음을 확인한다 무엇을 보든 무궁무진하게 색이 다함이 없어서 무엇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지혜를 본다 자기 마음을 본다 그래서 우리가 견문각지라고 해서 보고 듣고 또 깨달아 알고 느끼고 이것이 그대로 마음의 작용이다 그러길 한단 말이죠 다만 우리는 이제 견문각지에서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을 해서 그 보되 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보자마자 해석하고 자기식대로 이미지를 가지고 해석하니까 자기는 자기가 해석한 분별된 대상만을 보는 거죠 그런데 대상을 볼 때 보는 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보는 그것이 바로 마음이고 법이다 소리를 들을 때도 어떤 소리를 듣든 그걸 판단 분별하지 않으면 듣는 그것이 바로 무궁한 무궁무진한 한도 끝도 없는 부처의 마음의 작용이다 이게 바로 이제 다음 없는 지혜다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 이걸 안 가진 사람이 있나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다 이걸 쓰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한다면 알 수 없다라는 그게 자기를 증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부처를 증명하고 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엇을 보든지 색에서 성 소리에서 항상 자기 마음 자기 부처를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대로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늘 지금 부처를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살림살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기 살림살이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즉 살림살이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된 필수라는 거잖아요 살림살이 살림살이가 없으면 살림살이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살림살인 거예요 이거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부처를 쓰고 있으니까 근데 부처를 쓰고 있으면서도 부처를 쓰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 부처를 보지 못하고 색만 바라보니까 문제인 뿐이지 그 색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것이 바로 법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부처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본래 깨달음이기 때문에 본래 이미 완전히 깨달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열심히 추구하고 노력하고 수행을 해서 결과로 그 결과로 깨달음을 얻는다 그거는 이제 망상이죠 망상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이걸 이제 도노라고 하는 이유도 그런 거죠 뭘로 깨달을 수 있으려면 이 세상에 노력도 안 하고 문득 깨닫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 세상 인거법에서는 불가능하죠 인거법에서는 원인을 제공해야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성적을 받듯이 운동을 해야 몸이 좋아지듯이 원인을 제공해야만 반드시 결과를 얻어요 그런데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그냥 문득 깨닫는다 수행하지 않았는데 갈고 닦지 않았는데 문득 깨닫는다 도노한다 라는 게 가능하려면 딱 한 가지 경우만 가능한 거예요 본래 깨달아 있을 때만 본래 깨달아 있을 때 있는데 자기가 모르고 있었던 거죠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아 내가 부처였구나 하고 깨닫는 거는 한순간이잖아요 문득 한순간이잖아요 내가 이제 무인도에 혼자 태어났는데 혼자 무인도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여잔데 혼자서 사니까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여자인지도 모르고 이제 어디선가를 보니까 어디선 글을 봤다 치자는 말이죠 무인도에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 여자라는 존재가 아 뭐 위대한 어머니 어머니 되지 뭐 저거 하면서 아 어머니라는 존재 아 여자라는 존재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난 여자가 되고 싶어 난 여자가 되고 싶다 혹은 나는 인간이 되고 싶다 막 이런다면 어디 그 책을 보고서는 책에 그냥 글씨만 써있는 책을 보고는 아 인간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건갑다 많이 이렇게 했다 쳐보자는 말이죠 그럼 본인이 너무 인간이 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여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여인이 여자가 되는데 뭐 노력이 필요하냐는 말이죠 문득 네가 여자야 너가 사람이야 그러면 처음엔 안 믿겠죠 나 한 번도 내가 사람일 거라고 생각 안 해봤던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거를 그냥 문득 내가 사람이었단 말이야 하는데 뭐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몰랐다가 자기는 사람이 아닌 줄 알고 막 빡빡 우기다가 아 내가 사람이구나 하고 훅 받아들이면 끝나는 것이지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이 서울을 찾는 것처럼 본래 서울에 있었는데 나는 서울을 가고 싶어 또 거기가 서울이야 그랬더니 아니라 여기는 그냥 우리 집인데 여기는 아파트인데 이렇게만 계속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 모든 게 통틀어 다 서울인데 그러니까 본래 서울에 있던 사람은 서울에 가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서울이 아니다라고 믿는 동안에도 자기는 서울인 거예요 깨닫고 나도 서울인 거고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깨닫고 나도 달라질 게 없어요 깨닫고 나도 여전히 여러분이란 말이죠 지금 여기서 법문 듣다가 뭘로 깨달았다 그러면 뭐 갑자기 달라지냐 안 달라진단 말이에요 갑자기 전생을 허니 보고 갑자기 별의별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여기서 집에 갈 때 지하철 안 타도 되고 날라가느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냥 자기예요 자기 왜 본래 부처를 그냥 확인한 거니까 즉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것 그것만 확인할 수 있어요 불교에서 확인하는 건 늘 내가 쓰고 있던 거 늘 나에게 있던 거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거를 발견했다 그거는 귀하지 못 귀한 게 아니에요 그건 뭐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없던 거를 유의 조작해가지고 애써서 만들어냈다 이거 그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선정 같은 거 어제까지 없었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없었는데 선정 좌선을 할 때만 탁 나타나는 게 선정이잖아요 선정이 공부하는 방편으로서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그런 생겨나고 사라지는 선정은 선에서는 진짜 선정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도의 요가주의 선정주의 이런 곳에서는 만들어내는 선정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불교에서도 뭐 그런 선정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선에서의 또는 부처님 가르침의 진짜 선정은 진짜 산매는 일행산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일행산매는 그냥 선정에 들었을 때 아주 그냥 딱 깨어있는 그 상태가 평소에도 계속 유지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본래 선정이었구나 단 한 번도 깨뜨려진 적 없던 본래 선정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진짜 선정은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본래 있던 거지 본래 자기 본래 성품이지 그래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도신스님의 제자였는데 그분이 도신스님을 만나기 전에 아우두 버빙인가? 아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분이 아주 큰 스님이라고 소문이 나서 열심히 수행하고 갈고 닦았단 말이에요 열심히 갈고 닦았더니 사람들이 와서 막 그냥 막 막 받들어 떠받들어 모실 뿐 아니라 심지어 짐승들조차 그 스님 말을 떠받들어 모시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새들조차 이렇게 뭘 껏잎을 따다가 스님 앞에 이렇게 공양을 올리더라는 거예요 새들조차 그래서 뭐 끊임없이 새들이 나타나서 막 그 스님에게만은 와서 막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찬탄을 하면서 대단하다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 우두버빙스님은 늘 부족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신기하기도 하지만서도 나는 아직 뭔가 나는 확실히 깨닫지 못했다라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4조 도신스님을 찾아가서 법을 구했고 도신스님의 본문을 듣고 문득 깨달았어요 깨닫고 났더니 확연해졌단 말이에요 공부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구나 확연해졌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그때부터 새들이 와서 공양을 올리고 이런 일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신비적인 일들이 없어졌다 그냥 늘 그대로다 그러고 이전으로 돌아갔다 옛날에 한때 그 우담바라 피는 곳 이래가지고 막 TV에도 나오고 우담바라가 예쁘게 이렇게 저도 유스미 봤어요 TV를 봤더니 이 우담바라를 해서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때 막 난리가 났었을 때였어요 제가 경기도 양주에 있는 작은 절에 있을 때인데 그걸 이렇게 보고서 야 저게 우담바라란다 야 사람들 저렇게 몰려다니는구나 그냥 그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 법은님 한 분이 막 난리난리를 치면서 뛰어와가지고는 창문에 바깥에서 저를 막 뚫게 된 거예요 창문을 이렇게 열었더니 제 방 앞 창문에서 이렇게 떠들겼더니 눈이 동그랗게 하죠 스님 스님 이야 이거 우담바라가 폈다 우담바라 직접 못 보셨죠 그래서 직접 못 봤죠 보여드릴까요 보여줘라 그랬더니 고개를 내려보세요 딱 보니까 바로 창문 앞에 우담바라가 쭉 피어있는 거예요 TV에서 본 것 같이 그래서 야 이거 누가 봤니 누구누구가 봤다는 거예요 대거와라 손으로 쭉 쭉 눌렀더니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왜 그 우담바라를 천년에 한 번 피는 우담바라를 찍어 누르셨냐고 제가 이제 뭐 그렇게 됐다는 걸 그런 저를 이렇게 좀 폄하하려고 하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금강경에서의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 뭐예요 어떤 상에도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잖아요 어떤 상 그 상 아니에요 상 모양이잖아요 모양 모양을 우리가 추앙하고 추정하고 이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게 뭔 문제가 되겠어요 그게 뭔 우담바라라고 해서 이 세상은 전부 다 상징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자기가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상징이에요 누가 그렇다 이러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그렇다 한 사람이 뭔가 좀 이렇게 털도 있고 말이죠 뭐 신비적인 걸 풍기면서 내지는 뭐 깨달았다 할 만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더 믿죠 여러분한테 사기치는 것이 쉬워요 사실은 제가 알아요 쉽다는 걸 왜냐하면 되게 뭐랄까 이렇게 높으신 분들 내지는 이런 분들이라고 해서 그런데 혹하지 않지 않아요 제가 봤거든요 되게 사회적 지위가 높으신 분이신데 그런 걸 되게 따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 위치를 얻어놔야 되느냐 이사 갈 때 방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는 내가 이걸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유명한 사람 불러와가지고 조언을 구하고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냥 점잖으신 분들 앞에 제가 딴 얘기하기 뭐해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냥 우리 아는 법원님들한테는 그런 거 뭘 그렇게 나실 필요가 있겠느냐 그건 아무데나 내 마음 편안에 가면 되고 그게 저거랑 비슷해요 스님 집에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느 방향을 보면서 절해야 될까요 아무데나 보고 절하면 돼요 동서남북 어딘데 법신부처님이 안 계시겠어요 화신부를 보고 하려면 가장 가까운 절 방향으로 보면 되겠죠 그럼 법신부처님을 법신부처님이 더 쉽게 말하면 똑같지만 급이 높잖아요 그럼 법신부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딘들 법신부처님 안 계신 곳이 있어요 이사 갈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를 가든 법신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여기가 거기고 거기가 여긴데 근데 이제 분별하면 사람들이 분별하는 건 전부 다 분별심이잖아요 법의 자리에서는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어디 좋은 자리가 있고 안 좋은 자리가 있어요 터 좋은 데, 터 나쁜 데가 어디 있어요 물론 이제 분별하면 분별하면 사람들에 따라서 여기가 좋다는 취향도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좋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러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대중의 의지가 모이잖아요 모여서 여기에 뭔가 신비로운 뭔가가 있다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기 시작하면 실제 믿는 대로 사람들이 믿는 대로 그게 어느 정도 규정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믿었으니까 실제 그 터에서 먼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절에 가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잘 될 거야라고 굳게 믿는 사람은 그게 벌어진다니까요 잘 될 확률이 더 높다니까요 자기 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형상 있는 부처님이 그걸 해준 게 아니라 자기 부처가 그걸 그렇게 가능하게 만든 것이지 그러니까 형상 있는 금강경이 그거 아니에요 모양과 형상을 쫓아가지 마라 거기엔 부처가 있는 게 아니다 역견 제상 비상이면 직견 여리다 상이 상이 아닌 줄 알 때 부처를 본다 그럼 모양 쫓아가고 대단하다라는 거 이거 쫓아가고 저거 쫓아가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개념, 판단, 분별 쫓아가가지고 여기는 좋다더라, 저기는 안 좋다더라 그게 이제 세간의 살림살이긴 하죠 세간 사람들은 그런 거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질을 알고 세간을 써먹으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주변에도 심지어 어떤 스님들 중에도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 계세요 그게 되게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그럼 그런 스님들 만나면 아 그래요? 아이고 또 그런 게 있구나 재밌게 들어요 그냥 이건 세간 살림살이니까 세간 살림살이는 이런 학문이 있고 저런 학문이 있고 하듯이 무슨 점을 보는 학문도 있잖아요 무슨 학문 선악해서 그런 얘기하는 스님 만나면 그냥 아 그럴 수도 있군요 하고 재밌게 들어요 그분들 부정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뭐 그럴 필요 없죠 다 세간 세간 세상 살림살인데 똑같은 세상 살림살인데 그러니까 사법계 현실에서는 그런 것들을 무시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제가 무시하는 바라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서는 어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재밌게 들으면 돼요 그냥 근데 나는 현실은 현실대로 재밌게 사는 거예요 꿈인 줄 알고 재밌게 살되 그걸 무시하진 않되 나는 근본법에 뿌리 내리고 있단 말이죠 본질에 근본법에 딱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 현실은 현실대로 재밌게 가지고 놀아요 그 사람들 무시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그렇다라면 아 또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신기하게 재밌게 들으면서 하면 되지 그런 걸 또 무시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현상세계법으로서 그냥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집착을 하게 되면 어 내가 이걸 공부해 봤더니 지금 우리 집은 큰일 날 집이구나 빨리 이사를 가야 되겠구나 이런 걸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괜히 비싸게 주고 이사를 왔는데 찜찜한 마음 가지고 사는 게 낫겠어요? 어디든 그곳이 부처님 정토구나 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 현상세계법칙은 그냥 재미로 또 현상세계의 어떤 꿈 속에서는 뭐 자각몽을 꾸는 사람이 꿈인 줄 알지만 꿈 속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할 필요는 없잖아요 야 이 수준 낮은 놈들아 얘가 꿈이라니까 왜 안 믿니? 하고 그 사람들을 무시할 필요 없잖아요 다 꿈 속에 다 하나의 내 꿈이고 그들이 나인데 하나의 꿈일 뿐인데 나의 꿈일 뿐인데 그들을 뭐 무시하고 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똑같은 자기인데 다만 꿈을 못 깬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나까지 그런데 막 끌려다니며 살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나는 꿈을 깨야죠 그 모양의 세계에서 깨어나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꿈꾸는 행복 내가 꿈꾸는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 추구하는 것, 소유하고 싶은 것 그걸 다 이루고 나서, 다 가지고 나서, 다 얻고 나서 그러고 나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취사 간택이잖아요 좋은 걸 취하는 것도 결국 괴로움을 가져오죠 언젠가 사라질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좋은 걸 취하는 게 우리는 행복이라고 여겼는데 좋은 걸 취해서 오는 행복은 가짜라니까요 그럼 취하고 버리는 게임을 그냥 재미로 하되 재미로 하되 거기 실제 집착하지는 않을 수 있죠 그 집착하지 않을 수 있으면 지금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잖아요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잖아요 사실이 그리고 취하고 싶다고 취해지나요? 여러분 100억 갖고 싶으면 100억 가져줘요? 취하고 싶어도 안 취해져요 인연이 다야 취할 수 있는 거지 버리고 싶다고 버려집니까?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부모님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그냥 허용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항상 허용 속에서, 수용 속에서 대수용신, 자수용신 완전히 수용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본래가 삶 자체가 그냥 내가 삶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삶이에요 내가 바로 현실이에요 보고 듣는 이 모든 게 그저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 그러니 내가 삶을 수용한다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수용이에요 그냥 이걸 말로 표현하니까 수용이지 그냥 이뿐이에요 그것은 언제나 완성이죠 지금 완성이에요 신묘하게도 신비롭게도 이 소리를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놀랍게도 저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생각도 할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길을 걸을 수도 있고 밥을 먹으면 신기하게도 저절로 소화가 이루어지고 희한하게 내가 내 나이만큼 나이가 들어가고 물 한 모금 마시려고 하면 희한하게 이 세상이 막 다 알아서 정수기를 만들어가지고 정수를 탁 해서 이거를 딱 갖다 주고 밥을 먹고 싶으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음식들이 착 한 상에 대령을 하고 차를 타고 어디 가려고 하면 차가 그냥 나를 델다 주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착착착착 연기적으로 연결되어가지고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완성이라니까 지금 이대로 이대로 부처라니까요 부처의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연기법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무한한 무한한 동체 대비심 무한한 어떤 보살핌 도움을 받으면서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도움을 받고 있지 않나요 우주법계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숨 쉬는 거 하나하나가 은총 아니에요 숨 쉬는 거 하나하나가 놀라운 은총 아니에요 숨만 모시면 죽어요 여러분 들숨 날숨 들숨 쉬는 건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왜 당연해요? 지금 들숨 못 쉬는 사람도 있잖아요 들숨 못 쉬는 사람은 죽는 거거든요 지금 죽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들숨 하나 모셔가지고 근데 여러분 다행히 들숨을 쉬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놀라운 감삼이죠 이건 신비죠 신비 여러분 이제 지금 들숨을 못 쉬어요 들숨을 못 쉬는데 이제 선택지가 있어요 너 들숨 날숨 쉬게 해줄까? 조금 전처럼 쉬게 해줄까? 아니면 들숨 날숨 못 쉬는 대신 네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 명예, 권력, 집이 싹 다 뺏어갈까? 내가 뭐 한 10억 벌어놨다 평생 꼭 그거 뺏어갈까? 그러면 여러분 목숨을 선택하겠어요? 10억을 선택하겠어요? 심지어 100억을 벌어놨다 하더라도 100억을 선택하겠어요? 목숨을 선택하겠어요? 들숨 하나를 선택하지 않겠어요? 100억을 선택하는 것보다 100억이 들숨 하나보다 못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숨 쉬려고 길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완벽하게 숨 쉬는 게 저절로 완벽하게 자연스럽게 자연 스스로 그러해요 그러하게 그냥 이렇게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잖아요 내가 행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게 이렇게 여기서 말하듯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응용함이 전부 다 자기 마음이다 자기 부처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숨 쉬고 하는 일체 모든 게 마음이 한단 말이에요 마음은 부처와 동의 같은 말이에요? 부처 부처가 한단 말이에요 자기 부처가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자기 부처를 이렇게 생생하게 쓰고 있고 그 이 우주법계라는 법신부처님이 적재적수해서 도와주고 있잖아요 들숨이 필요하면 들숨을 갖다 주고 햇살 못 재도 죽어요 햇살을 재면 햇살이 필요하면 알아서 햇살이 착 이렇게 재려주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맨날 거의 햇살 햇볕 볼 일이 없다는 걸 자기는 몰랐대요 근데 별 생각 없이 그냥 맨날 사무실 자동차, 집 사무실, 자동차, 집 이것만 계속 하니까 햇볕을 볼 일이 없더래요 그다 어느 날 친구를 만나 몸이 계속 시름 시름 그냥 뭐 왠지 모르게 기운도 빠지고 늘 그랬대요 항상 좀 지치고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인가 친구를 만났는데 카페를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친구가 밖에 나가서 햇살 쪼면서 차를 마시자리대요 이른 봄에 그래서 뭐 날씨도 좋고 해서 그러자 했는데 그날따라 한 두 시간 햇볕을 그냥 정오에 시건 쬐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 왔는데 희한하게 그날부터 그냥 막 그냥 컨디션도 좋아지고 되게 좋더래요 그러면서 그때 두 시간 햇볕 맞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게 왠지 모르게 그렇게 평화롭고 그렇게 좋더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컨디션이 좋아졌지 그러고 봤더니 아 내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공부해 보니까 아 이 햇볕을 받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이게 뭐 비타민 D라라든가요 이게 없으면 큰일 난대요 우리 인간에게 햇볕 하나 맞는 게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그러니 그 햇살이 완벽하게 우리를 이렇게 언제나 쬐게 해주잖아요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요 근데 우린 이 갖춰져 있는 감사하고 감동적이고 놀랍고 이 은총을 그 신비를 다 걷어차버리죠 이제 그런 신비 은총은 걷어차버리고 내 생각이 원하는 거 이제 자기 분별 생각 중생이 원하는 거 생각이 원하는 거 언제나 배고프면 우린 밥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밥 먹으면서 아 비참해 남들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남들이 탁 차려주는 밥 막 비싼 밥 먹고 산다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 먹고 살고 말이지 이런 생각이 빠져 있을 때만 괴로워요 배고프면 그냥 뭐라도 먹으면 되지 않나요? 뭐랄까 이럴 것 같아요 밥을 먹을 때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는 죄송한데 젊을 때는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그랬어요 뭔가 좀 맛있는 거 먹으면 좋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뭐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냥 뭐 맛있는 그런 거 있으면 먹는데 있으면 맛있게 먹는데 없으면 그냥 밥 하나에다가 그냥 반찬 하나만 있어도 그냥 배고플 때 어느 때부터인가 저는 이렇게 딱 뭐 이렇게 그냥 배시계에 따라서 그게 이제 아마 공동생활하면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혼자 살다 보니까 그냥 저래 이렇게 있을 때 그냥 배시계가 배고프다고 하면 그때 먹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맛있어요 모든 게 맛없는 것도 그냥 그냥 맨밥만 입에 넣고 씹어도 오래오래 씹고 있으면 맛있고 감동적이거든요 그냥 반찬 하나를 입에 넣고 먹다가 감동적이다 혼자서 혼잣말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맨밥에다가 그냥 나물 하나 입에 이렇게 넣고 김치 하나 이렇게 넣고 총각무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넣고 씹어 먹는 게 그게 놀라운 은충이고 신비고 감동이고 우주법계의 도움이에요 우주법계가 적재적소에서 이 알타리 무 정확한 영화가 맞나 모르겠네 그 물을 탁 태양과 흙과 물과 농부와 도매 소매상 그 김치 만든 사람과 거기 들어가는 온갖 조미료 만드는 회사 공장 그 연결된 모든 사람들 모든 게 다 연결되어서 제가 이렇게 한 입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연기적으로 연결된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 순간 그냥 그거는 충분한 게 아니냐는 말이죠 그게 놀랍게 신비로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을 믿으면 그냥 나는 밥을 먹고 반찬을 먹고 씹는 이 즐거움 이게 놀랍게 행복이죠 없어가지고 밥도 못 먹고 죽어가는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에 비한다면 그냥 밥을 입에 넣을 수 있고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을 수 있다는 건 놀라운 감사함이잖아요 행복이잖아요 아니 뭐 정글의 법칙 같은 것만 봐도 하루 종일 굶다가 한 이틀 굶다가 뭐 하나 요만큼 먹어도 막 감동감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생각은 아침에 시컨 밥을 먹어놓고 점심에 또 비싼 거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저녁 때 야 나도 남들처럼 돈 걱정 안 하고 마음껏 먹고 싶은 걸 먹고 싶다 나도 남들처럼 우리 집도 남들 집처럼 맨날 삼겹살만 먹는 게 아니라 저 소고기 마음껏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믿으면 그때부터 가난하다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에요 그 생각이 없으면 그 생각이 없으면 부처예요 그 생각이 없으면 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지금 이 평범하게 사는 게 뭐가 문제가 있을 게 있어요 완벽하잖아요 놀랍게 완벽하잖아요 사는 것만 완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500년 사는 게 좋겠어요? 공포 아니에요? 남들 다 100년 있다 죽었는데 나만 500년을 살고 있다 그거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이에요 죽는 게 축복이에요 생겨난 모든 건 소멸되거든요 제가 물을 먹었지만 이 물은 소멸됐어요 입 안으로 근데 완전 소멸된 게 아니에요 저로 또 살아났단 말이에요 모든 게 그렇게 순환해요 그냥 죽는 게 축복의 권총이에요 병드는 게 축복의 권총이에요 병들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죠 큰일 날 사람이죠 쌓였다가 한 방에 죽을 거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이 아름다움 썩어가는 것이 아름답고 늙어가는 것이 아름다운 거죠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은 그렇게 생각 못해요 생각은 내가 벌써 이렇게 늙었구나 비참하다 내가 이렇게 병들었구나 남들은 건강한데 난 왜 병이 들었을까 왜 세상은 나를 부처님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까 이런 생각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잖아요 그게 부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 뜻일 거야 라고 내가 생각한 거잖아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부처님 전부 다 자기 생각이 창조한 거예요 이 우주 전체를 자기 생각이 창조해요 지금 눈앞에서 창조하고 있어요 행복 불행을 자기가 창조한다니까요 천상세계 극락세계와 지옥을 자기가 창조하지 자기 한 생각을 빼면 자기 한 생각을 빼면 어떻게 지옥이 있을 수 있어요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어떻게 천상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어떻게 신이 있고 부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한 생각이 신을 창조했죠 부처를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하고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도 창조하고 불행한 인생도 창조하고 비참한 인생도 창조하고 살만한 인생도 창조하고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언제나 눈앞인데 연예인이 오늘 아침에 기사를 검색하다가 댓글에 내 욕을 엄청 달린 걸 보고 죽고 싶었다가 쳐보잔 말이에요 그래서 우울증 걸려가지고 자사 시도까지 하고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나는 어디 가도 이제 고개를 못 들고 다닐 것 같고 수치스럽고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 속에서 하루 종일 지옥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 지옥에서 보내는 그 하루 실제 그 생각만 내려놓으면 생각이 없으면 그 지옥 같았던 그 생각이 없다면 실제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냥 기사는 컴퓨터 데이터 속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어떤 신호인 거고 일과 영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데이터 신호인 것이고 실제 나는 눈앞에 집안에서 창 밖으로 그냥 화창한 하늘이 있었고 나는 그냥 눈앞에 있었던 거예요 어제처럼 어제 그 댓글을 보기 전과 똑같이 아무 일 없어요 배고픈 밥 먹고 그냥 그럴 수 있는 그냥 눈앞에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을 믿으면 생각 속에서는 벌써 지옥을 몇 번 갔다 온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충격을 받던 연예인이 실제 용기를 내가지고 몇 달 만에 용기를 내서 자신감을 내가지고 이효리가 옛날에 그랬다 하래요 자기 표절십이 나고 나서 3개월 동안 죽고 싶고 너무 괴로워서 사람들을 보기도 싫고 사람들이 다 내 욕할 것 같아가지고 보기도 싫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바깥을 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집안에만 3개월 동안 차 밖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 저절로 마음 정리가 되더래요 아 이제 좀 약간 자신감이 생겼겠죠 3개월 동안 그리고 이제 조심스럽게 바깥을 나가니까 어떨까요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욕할까요 와 이효리도 하면서 사람들이 쫓아가지 않겠어요 댓글 욕해든 사람도 쫓아가지 않겠어요 팬이에요 이러지 않겠어요 실제 만나면 그러니까 가상현실 속에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연예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 속에서 가상현실을 진짜인 것처럼 생각으로 믿잖아요 나는 뭐 실패했어 내 남편은 마음에 안 들어 자식이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나중에 실패하면 어쩌지 망하면 어쩌지 늙으면 어쩌지 죽으면 어쩌지 병남은 어쩌지 온갖 생각들 그 생각은 부숙부숙 올라오는 그 생각은 그냥 왔다 가는 손님 바람가도 같은 건데 그 생각을 나와 동해시하게 되면 그 생각 따라 나는 울고 웃는 중생이 돼버려요 그 중생은 다른 게 중생이 아니에요 그 생각을 믿는 게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괴로움의 원인은 뭐냐 분별이에요 분별 분별심 분별의식이에요 분별의식이 진짜라고 믿는 마음이 무명이고 분별의식이 진짜라고 믿어가지고 좋다 나쁘다로 나누는 게 분별의식이잖아요 좋은 걸 더 갖고 싶고 싫은 거는 막 밀쳐내고 싶어 화가 나고 그게 탐진치 삼독이잖아요 12연기가 전부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성제가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으면 분별을 믿으면 괴롭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꿈꾸는 거 있잖아요 지금 100% 만족 아니잖아요 난 지금 이렇게 살면 돼 하고 그런다고 해서 열심히 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는 꿈도 있고 희망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지향도 있어요 내가 10년에 뭐가 되고 싶고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게 절대는 아닌 거예요 거기 절대 집착하지는 않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난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꿈은 마음껏 꾸는데 그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더 이상 추구하는 거 없이 심지어 건강도 추구하지 않고 추구하되 추구함이 없는 거죠 제 말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좋은 거 먹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도 아파진다? 당연한 거지 아름다운 일이지 원래가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 그걸 확 받아들인다면 어떻겠어요? 분별 분별은 다시 말하면 추구하는 거거든요 추구하는 내가 원하는 이런 삶을 추구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건 내 인생에서 좀 없어져야 돼 이런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없어질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 분별과 취사 간택을 진짜 없을 수 있느냐 그게 완전 없는 게 아니라 이때 없는 거죠 하되 함의 없이 하는 거죠 그럴 수 있느냐는 말이죠 그러면 그러면 해탈 아니에요? 그러면 해탈 아니에요? 물론 이건 이제 이론이니까 그래도 여전히 해탈이 아니겠지만 이렇게 하면 탁 놀 수 있지 않냐는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이게 진짠데 진짠데 하다가 이게 가슴으로 확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럼 현실이 그냥 그렇게 돼요 그냥 야 이것도 이렇고 이것도 분별이고 하니까 이걸 놔야지 이런 속삭임 없이 그냥 그냥 확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삶을 그냥 통째로 뭐가 오든 그냥 상관없어요 그냥 다 좋지 눈부신 하루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길을 걷다가도 그냥 이렇게 그냥 소소한 하루하루를 살다가도 문득문득 자기를 이렇게 대비치면 탁 회광반주에서 이렇게 대비치면 그냥 그 자리가 그 자리가 신비예요 아까 제가 여기 오는 길에 어디 소포 붙일 게 있어서 우체국에 들려서 소포를 붙이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 좀 늦을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빠른 걸음으로 우체국을 이렇게 걸어 들어 가다가 문득 이걸 들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걷는 그리고 위에서는 햇살이 내려쬐고 있는데 이 평범한 일상이 이게 신비고 기적이더라고요 이 평범한 일상이 놀라운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우리 그 추구하는 생각 분별하는 생각 취사 간택하는 생각 그 분별심만 없으면 그것만 쫓아가지 않으면 그걸 내 인생의 주인 삼지만 않으면 여기 이제 100% 진실이 드러나 있어요 완전하게 그 진실이 드러나 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과 나아가 온갖 활동 분별하는 이거 자체가 내 활동하는 이 자체가 바로 법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은 모습이 없고 지혜 역시 다음이 없다 마음은 뭐 다 활동하면서도 모양이 없어요 귀를 걷는 그게 마음이고 지혜 역시 다음이 없다 그냥 이게 그대로 삶이 전부 다 완전 온통 지혜뿐인데 따로 지혜라는 이름 붙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이 없죠 그러므로 부처의 색이 다음이 없고 지혜 역시 그러하다고 한 거예요 이 색이 드러나 있는 색이 전부 다 낱낱이 마음인데 법인데 다음이 없어요 사대 색신은 곧 번뇌이니 색신에는 생멸이 있으나 법신은 항상 머무르되 머무는 바가 없어서 여래의 법신은 변함이 없다 사대 색신이 지수 화풍 사대로 이루어진 몸 이 몸은 번뇌 덩어리예요 이 색신에는 생멸이 있으나 이 색신은 이걸 나라고 여기면 이거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걸 나라고 여겨서 이거를 애지중지하면 이건 반드시 사라질 거거든요 100% 사라질 거고 지금도 늘 사라지고 있고 지금은 이제 이 몸이 순환하고 있죠 외의 사대라는 지수 화풍 바깥에 있는 사대와 안에 있는 사대가 계속 교환하고 있잖아요 물을 마시고 화장실 가고 싸고 땀으로 빼고 음식으로 먹고 계속해서 세포가 계속 분열하고 교환하고 교체되고 업데이트되고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 달 전에 여러분 피부 여러분 딱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피부잖아요 한 달 전 그 피부는 지금 피부랑 다른 피부라니까요 인체 세포 순환 주기가 피부는 한 달이라 그래요 한 달 뼈는 한 길만 한 7년간 달이고요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기라고 여기니까 번내죠 이걸 애지중지하고 이게 무너질 때 내가 무너지는 줄 착각하니까 그런데 진짜 몸은 법의 몸 즉 진리의 몸 법의 몸이라는 건 따로 어디 있다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실 진짜 자기의 몸 이 소리에 진짜 자기 몸은 뭐냐 진짜 자기 몸의 진실은 뭐냐 그걸 법신이라 그래요 진짜 법신은 나의 진정한 몸은 항상 몸으로 돼 머무는 바가 없어서 연애의 법신은 변함이 없다 이 몸은 보세요 몸은 몸은 왔다 가죠 계속 아까 제가 순환한다고 했잖아요 지수와 풍은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오고 가고 오고 가고 감정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생각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의지도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고 싶은 욕구도 왔다 갔다 하고 분별심 의식도 왔다 갔다 해요 옛날에 이걸 좋아다가 요즘에 저걸 좋아다가 옛날에 이렇게 알았는데 아 다르게 알아지기도 하고 마음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몸도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10대 때 20대 때 몸 육신 지수와 풍을 따지면 그때의 지수와 풍은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하나는 구름에 가 있고 하나는 저 태평양 바닷가에 가 있고 하나는 딴 사람 몸에 가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지수와 풍으로 본다면 특히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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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서 늘 10대도 나다 나다 하던 게 있었어요 20대도 나다 하는 게 있었고 30대도 나다 하는 뭔가 지금까지 내가 나라고 느끼던 뭔가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몸이에요 몸은 왔다 갔잖아요 그게 몸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브라만교에서 바라문교에서 아트만이 있어서 아트만의 몸에 어딘가에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뭔가가 있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늘 한결같이 머물되 머무는 바가 없이 머무는 것 같아요 늘 여기 있으니까 이 마음은 이 진짜 자기는 그런데 어디 머무는지를 찾을 길이 없어요 어디 머무는 데가 따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시는 머무르되 머무는 바가 없어서 항상 변함이 없다 이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는 거예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여기서 생겨나고 사라지지 여기서 인연 소리가 나듯이 어젯밤 꿈이 어디인 줄은 모르지만 여기 침해라고 가까운 어딘가에서 눈을 감았을 때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꿈의 세계가 쫙 펼쳐졌다가 눈을 딱 뜨니까 꿈의 세계가 일시에 삭 사라졌듯이 여러분 인생이 죽을 것 같아 아까 말했던 그 연예인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있어 난 죽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꿈하고 똑같지 않아요 한 생각 속에서 툭 일어났다가 이 눈앞에 어딘가에서 툭 일어났다가 그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냥 한 생각 돌이키면 그 생각이 없어요 모두가 모든 것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 전부 다 그래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어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 기억 기억을 가지고 진짜 어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기억된 어제고 그걸 꺼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진짜예요 그게 생생한 게 생생한 게 이게 진짜지 10년 전 20년 전 기억이 어떻게 진짜예요 그건 이미지잖아요 기억상실증 딱 걸린 사람 보니까 그 기억 다 날라가던데요 그거 날라가면 자기가 없어요 그거 날라가도 자기가 있다니까요 생각이 없어져도 기억이 없어져도 자기는 있어요 여전히 기억이 내가 아니에요 그 기억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어요 생각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상실 오면 훅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몸 죽고 나면 또 사라지는 거고 어떻게 진짜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것만 진짜잖아요 지금 이거는 눈앞에 생생한 진짜잖아요 이걸 분별하면 그건 또 가짜지만 자기 생각 속의 진실이지만 이게 법신이란 말이에요 법신은 오고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손은 오고 가잖아요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변하잖아요 이 손이 왔다 갔다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안 보이기도 하고 생겼을 때도 있고 없어질 때도 없다 있네 없네 없는 줄 알고 있는 줄 아는 그 놈 눈을 뜨니까 보이네 눈을 감으니까 안 보이네 이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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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법신이라고요 모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중생은 응당 불성이 자기 스스로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가섭은 다만 본성을 깨달았을 뿐이다 본성이 곧 마음이요 마음이 곧 본성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마음이다 같은 얘기에요 그죠? 본성이 마음이고 말이에요 말 앞에 부처님이나 뒤에 부처님들이 단지 이 마음을 전했을 뿐이니 이 마음 밖에서 부처는 찾을 수 없다 아 부처님 뒷부처님 그냥 뭐든 부처님 이 소리에요 부처님들이 단지 이 마음을 전했을 뿐이다 마음을 전한 분들이 부처님이다 이심전심으로 이 마음 하나 이 진실 하나 이 부처 하나를 전했을 뿐이지 이걸 빼고 따로 마음이 없다 따로 부처가 없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 지금 여러분들이 제 말 듣고 있는 그 마음 이 부처 마음 이거 빼고 다른 걸 찾을 수 없어요 전도된 중생은 뒤집힌 뒤집힌 허망하게 뒤집혀 있는 전도된 중생은 자기 마음이 부처인 줄 알지 못하고 하루 종일 바쁘게 연불하고 예불하면서 박그량의 부처를 찾지만 그 부처가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견해를 가지지 말라 전도된 전도됐다는 게 뒤집힌 허망한 망상을 쥐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마음을 쥐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마음을 쥐고 있는 전도된 뒤집힌 허망한 중생은 자기 마음이 부처인 줄 알고 하루 종일 바쁘게 연불하고 예불하면서 박그량의 부처를 찾아요 연불을 하다 보면 부처를 만나겠지 예불을 열심히 하다 보면 부처를 만나겠지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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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부처인데 이렇게 절을 하고 있는 이 자기가 부처인데 자꾸 바깥으로 부처를 찾는단 말이에요 둘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둘로 나뉘는 거예요 그냥 찾으면 찾을수록 둘로 나뉘는 거예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찾고 있는 자기니까 이런 견해를 가지면 안 된다 단지 자기 마음을 알면 마음밖에 다른 부처는 없다 자기 마음을 알면 마음밖에 다른 부처가 없어요 경에 말하기를 모든 형상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고 했고 범소유상 개시 허망이라고 했죠 금강경에서 무릇 상이 있는 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전부 다 상이 있잖아요 전부 다 모양이 다 있잖아요 나도 이것도 모양이 있잖아요 이것도 허망해요 명예, 권력, 지위, 사랑, 질투 이런 정신적인 개념들 이것도 다 모양이 있잖아요 사랑하면 사람들마다 저마다 사랑에 대한 모양이 있잖아요 부자에 대한 모양이 있잖아요 정신적, 물질적인 일체 모든 건 다 형상이 있잖아요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그 형상이 있는 건 전부 다 허망해요 그래서 이 다음 구절이 그거죠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이다 만약에 상이 아닌 줄 알면 그 형상이 진실이 아닌 줄 알면 인연 따라 왔다가는 허망한 것인 줄 알면 꼭 참 여래를 부리라 눈에 보이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에 우리는 목매잖아요 더 좋은 집 사고 싶어 더 좋은 형상을 집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허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되 함이 없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벌 돼? 그게 진실이 뭔지를 알고 이게 형상인 줄 알고 알고 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열평짜리 저 시골에 판자촌에 사나 서울 도심 한가운데 비싼 아파트에 사나 그냥 사는 거예요 분별 없이 아니 이거 분별 아닙니까? 분별로 따지면 사람들의 중생심으로 따지면 여기 용산 오기 전에 우리 여기 마포 오기 전에 맨날 올 때마다 보이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저 63빌딩 옆에 또 그쪽에 새로 막 강 주변에 아파트 올라오는 게 제일 비싸다 그래요 웃기지 않아요? 저 양구든 영어리든 충청도나 강원도 같은 데도 시골 마을에 아파트 좋은 아파트 있어요 시골 읍내나 시 같은 데도 좋은 아파트 있어요 새로 진 아파트 있어요 거트로 봤을 땐 똑같아요 똑같이 되게 좋은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이런 거 시골에 가도 있어요 요새는 똑같은 아파트인데 똑같은 아파트 아니에요? 안에 들어가면 똑같겠죠 뭐 그런데 여기는 뭐 한 30억 50억 가고 저기는 한 3억 5억 가고 이런다는 게 뭐 10배 쓰기로 차이 난다는 게 웃기는 일이지요 어찌 보면 실제 눈앞을 사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분별해서는 다르죠 당연히 그런데 실제 눈앞을 살면 여기 사면 여기 사는 거예요 그냥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사면 여기 사는 거고 저기 사면 저기 사는 거예요 마음에 속삭임이 없어요 야 나도 언제 저기를 살아보지? 저걸 못 살아서 나는 비참해 저 사람들 얼마나 좋을까? 막 부러워하고 이런 생각에 끌려가지는 않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서든 그리고 제가 옛날에 한편으로는 친환경 이런 거 공부할 때 보면 제일 꿈에 그리던 집은 어디냐면요 우리를 정말 건강하게 해주는 집은 제가 옛날에 양구에 살았거든요 강원도 양구에 곳곳에 다니다 보면 그냥 1층짜리 어른한 집들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집이에요 어떤 분이 저보고 저 합천 시골에 산 중턱에 있는 아무도 없고 절 하나만 달랑 있는 완전 그 좀 조그만한 절인데 거기 와서 좀 사실 마음 없냐고 아니면 살만한 스님 누구 추천 좀 해달라 해가지고 가서 구경해 봤더니 엄청 오래된 집인데 그냥 작은 법당 대웅전 하나 있고 좌우에 이렇게 텐마루 있는 옛날 건물 있는데 앞에 텃밭 하나 있는데 제가 옛날 20대 때 같았으면 제가 20대 때 막 자연에 꽂혀가지고 엄청 농사를 짓고 살던 때였거든요 그때 같았으면 막 그냥 바로 막 뛰쳐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하루 종일 아무도 안 찾아와요 진짜 정말 너무너무 꿈에 그리던 곳이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나 당장 달려가고 싶었는데 여건상 그래서 다른 도반 선생님 소개시켜드렸는데 거기에 제일 좋은데요 사실은 친환경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그런 데 살면 정말 건강해져요 높은 데 살면 높은 데 살수록 사실은 법정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람은 흙과 가까움 가까울수록 건강해져요 신도 불이에요 건강해져요 근데 땅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흙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몸이 아파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너무 당연해요 그러니 벌레 많은 집이 좋은 집이에요 아파트는 벌레가 못 살아요 높은 데 올라갈수록 벌레가 다 죽어요 못 살아요 요즘 서울에는 젊은 애들은 시골 가서 벌레 때문에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벌레가 죽을만한 곳은 사람도 못 살 곳이라는 곳 아니겠어요 사실은 제가 이게 서울에 있는 게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골에서 허름한 집에 사는 것도 좋은 곳이다 이것만 좋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장점으로 따지면 거기가 훨씬 장점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시골 집은 한 몇 천만 원이면 사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데가 진짜 사람 좋은 곳이죠 그런데 요즘 시골은 도로가 잘 돼 있어서 병원이 멀지도 않아요 제 고향 동네도 가면 시골에 있는 충청도 작은 도시인데 인근에 농촌에서 사시는 분들도 보면 금방이에요 제천 시내 병원도 금방이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텃밭을 해서 농사 지면서 사시는데 80에 넘으시도록 일을 손에 안 넣으세요 좀 편히 사시라고 해도 나는 편히 살면 평생을 일하고 살아서 편히 살면 오히려 죽을 것 같다 그 일을 하면서 그냥 맨발로 논밭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병원 한 번 안 가고 사시는 거예요 건강하게 거기서 나온 음식 해 드시면서 그러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쁘다 혹은 서울에 있는 집을 가지려고 하지 말아는 게 아니고 인연 따라 사는 거죠 가질 수 있으면 갖고 못 가지는 못 갖고 그냥 인연 따라 다 좋단 말이에요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분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제 생각은 분별하죠 똑같은 조건에 살면서도 생각은 생각은 자꾸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 분별이 없으면 눈앞은 눈앞은 분별되지 않는 이 눈앞은 아무 괴로울 게 없어요 또 가는 곳마다 부처가 있다고 하였다 가는 곳마다 부처가 있다 가는 곳마다 부처가 있어요 어디든 부처가 없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부처를 저도 한 번 확인하고 싶어요 이러지만 부처 아닌 걸 가져와 보세요 부처 아닌 걸 도저히 가져올 수 있나 자기 마음이 바로 부처이니 부처를 지니고 부처에게 절하지 마라 자기 마음이 바로 부처이니 부처를 가지고 부처에게 절하지 마라 부처를 가지고 자기가 부처한테 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부처면서 절하고 있는 그게 부처인데 이 말은 절하지 마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 절을 하더라도 뭔지 알고 절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맹목적으로 절 많이 하면 내가 좋다더라 절만 많이 하면 무조건 내가 복이 된다더라 이런다고 절을 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내가 절 많이 하면 부처님께 저 부처님께 내가 절을 많이 하면 저 부처님이 내가 기특하다고 나에게 복을 많이 줄 거야 그러면서 절을 삼천배 해봐야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삼천배는 절을 하고 있는 이게 부처인데 이게 부처인데 이 부처를 모르고 바깥에 형상의 부처를 세워놓고서 내가 절을 하면 부처님이 나에게 뭘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절을 하면 절할 필요 없죠 다리만 아프죠 절한다고 무조건 좋다?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절 여러분 하는 건 좋은데 절도 절 수행 되게 권장해요 절하는 건 좋은데 절하면 무조건 좋다는 아니에요 절대 전 20대 때 그렇게 믿었거든요 어리석게도 그래서 무릎이 아무리 안 좋은 사람도 아무리 나이 드신 분들도 우리가 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삼천배, 만 배를 하면 무조건 복이 되고 무조건 공덕이 된다 그렇게만 믿었어요 그거는 완전 부처님 말씀과 어긋나는 말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은 인광부잖아요 인광부적으로 절을 평소에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삼천배, 만 배를 하면 다리 부러져요 무릎 나가요 무릎 망가져요 인과적으로 원래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절만 많이 하면 무조건 좋아 이건 잘못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으니까 우리 20대 때 어땠냐면 서울이 여기 화계사 같은 데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도 하나 모르겠어요 삼천배를 했어요 그럼 이제 그냥 우리 도반들이 삼천배 우리 절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다 같이 모여서 하자 이러면 법원님도 우르르 몰고 가가지고 화계사 가서 삼천배도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하다가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몰입이 아파서 죽을 것 같아도 신심이 있으려면 중간에 포기하는 건 신심 없는 거야 우린 100% 그것만 믿었어요 막 삼천배 정도야 뭐 그냥 같은 도반들끼리 하려고 왔으니까 해도 괜찮겠죠 다만 무리해서라도 반드시 해내고야 많은 게 불교 같잖아요 신심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삼천배 하시려면 그 전에 최소한 1, 2주 전에 108배 한 번 하고 그 다음날 한 2, 300배 하고 그 다음날 한 5, 6배 하고 또 천천히 그것도 천천히 이렇게 좀 무릎단련도 시키고 그래가면서 나중에 이제 삼천배 하면 좋죠 무릎이 더 좋아져요 관절이 근데 평소에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삼천배 하면 무릎 나가고 무릎 망가져요 참선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참선 하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오래 버티는 참선만 하려면 치질 걸려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맹신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맹목적으로 신앙이란 이름으로 무조건 삼천배 만배를 하는 거는 다리가 부러져도 괜찮은 거야 다리 부러져요 그냥 인광보로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어떤 그렇다고 해서 저라는 게 신심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설은 되게 좋아요 정말 몸 건강에도 너무 좋아요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반복을 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반복을 하면 옛날에 뭐예요 땡땡 스퀘어 해서 사람 공부하는 데 도움 된다 반복적으로 소리 같은 거 파동 빛 같은 파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준단 말이에요 이게 밤과 낮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교육이 반복되고 들숭과 낮숭이 반복되잖아요 이게 반복적으로 절을 하거나 이런 어떤 행위를 가만히 계속 하게 되면 좀 생각이 좀 더 이렇게 통일되기가 쉬워요 막 생각에 시달리기보다는 생각이 조금 더 고요히 하기가 조금 더 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고 하다 보니까 절을 계속 하다 보면 그냥 그냥 말 그대로 무념무상이 돼가지고 그냥 절만하게 되는 그럴 수 있다 보니까 하는 거지 무조건 막 빨리 막 그냥 삼천배 해내고 삼천배 하시려면 천천히 하면 괜찮죠 천천히 나누어서 며칠에 걸려서 삼천배 하겠다 그러면 좋죠 막 숫자를 채우기 위한 기도 이런 게 그게 절대 진실은 아닐 수 있단 말이죠 만일 부처와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를 지니고 부처에게 절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절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알고 절해라 알고 하는 소리예요 만일 부처와 보살의 모습이 호련히 나타나더라도 결코 예경할 필요는 없다 기도하다가 수행하다가 정진하다가 보면 이런 신비로운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막 부처 보살 이런 분들이 막 나타날 수도 있고요 제가 처음에 제가 절했을 때 저희 행자로 들어왔던 어떤 분은 뭐 자기는 부처를 친견했대요 아이가 부처를 친견했을 뿐 아니라 그 부처님이 자기한테 뭐 경전을 줬대요 지금도 기억해 그 경전 이름을 불설 지옥경을 받았대요 부처님한테 나는 범상한 사람인 거예요 이 양반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인근 있단 말이에요 뭔가 막 희한한 일 호련히 뭔가 부처님도 나타나고 희한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능험경에서도 보면 52가지인가 변마장이라고 해요 마장 좋은 경계도 나타나고 나쁜 경계도 나타나요 전부 다 마장이에요 좋은 경계가 나타나면 그건 쫓아간단 말이에요 뭔가 대단한 거 나타난 줄 알고 내가 뭐 엄청난 수행력 있는 건 줄 알고 그래서 공부할 때 보면은 뭔가 막 경계가 막 나타나고 이런 호련히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나타났다든지 이러면 옆에서 막 와 대단하다 부러워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것은 좋다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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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그냥 그럴 뿐이에요 내버려 두면 돼요 내버려 두면 돼요 내버려 두면 돼요 내버려 두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좋다 생각해서 집을 잡으려고 하거나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해서 두려워하거나 그게 주사관대기에요 그런 짓만 하지 않으면 된다 어떤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공부 가운데에서 어떤 경계가 나타나고 하더라도 무시하면 돼요 내버려 두면 돼요 그냥 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하다 보면 온갖 경계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어나는 게 반드시 좋다 그럴 수도 없고요 안 좋다 그럴 수도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럴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집중을 잘하니까 뭔가 그래도 내가 생각 망상을 안 하고 딱 집중을 잘하니까 그런 게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도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체험을 별의별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체험이라는 거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좀 집중을 잘하자 그랬구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측면도 있는데 또 다른 측면은 온갖 희한한 여상한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삶이 좀 순탄하지 못했던 사람들 몸이 뭔가 좀 아팠던 사람들이나 마음이 좀 힘들어서 아팠던 사람들이나 어떤 막 한 번 교통사고 났다든지 뭔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 그런 경계가 막 오는 경우도 있어요 몸에서 오는 경계 같은 게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냥 순탄하고 평범했던 사람들은 그런 경계가 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좋다거나 나쁘다라고 어떻게 해석할 수 없어요 그걸 제가 지금 또 말한 것처럼 몇 가지로 이렇게 딱 정의 낼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해석하고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듯이 달마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부처와 보설의 모습이 호련히 나타나더라도 결코 예경할 필요는 없다 부처님 만났다고 막 대단하다고 하면서 예배하고 예경하면서 내가 부처 만났다고 하면서 막 상에 빠져서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마음은 공적하니 본래 그 어떤 형상도 없다 본래 이 마음에는 형상이 없어요 그건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거예요 허망한 그림자예요 그림자 부처나 보살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모양과 형성 없는 이 부처님이 늘 나타나 있는데 그 모양을 지닌 부처는 진짜 부처가 아니잖아요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여래잖아요 범소유상 개시 허망이잖아요 상이 있는 건 다 허망한 건데 그게 어떻게 부처일 수가 있어요 부처의 모양이 나타나도 그건 부처가 아니죠 눈앞에 이게 부처니까 이게 부처인데 형상으로 부처가 나타났으면 그건 부처 아닌 거잖아요 범소유상 개시 허망이니까 상으로 나타난 건 다 허망한 거니까 그러니까 부처가 나타나더라도 결코 예경할 필요는 없다 그건 상일 뿐이니까 부처라는 상일 뿐이니까 이 마음은 공적해서 본래 어떤 형상도 없어요 이 공적할 뿐이지 공할 텅벽 공적할 뿐이지 부처는 없어요 여기 괴로움이 있는 사람에게만 부처라는 방편을 쓴 걸 뿐이지 깨달음이라는 방편을 쓴 걸 뿐이지 여기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요 그러니 부처가 나는 사람은 아직 공부 부족한 사람이에요 본인이 중생이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부처가 나타나는 건 본인이 중생이니까 부처가 나타나죠 본래는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는데 이걸 깨달은 사람에게는 부처가 나타나는 일이 있겠어요 중생이 나타나는 일이 있겠어요 혹은 그게 나타나다도 끄달아가지 않죠 전혀 부처가 부처가 아니고 중생이 중생이 아니니까 이 마음은 공적해서 부처라는 형상 그런 게 붙을 자리가 없어요 만약 그런 형상을 취하면 곧 마귀에 포섭되어 삿된 도에 떨어진다 수행하다가 부처라는 형상이 딱 나타났어요 그럼 예경하지 마라 이 정도가 아니라 그 형상을 취하면 와 나는 거룩한 부처님을 봤어 이러면서 막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마귀에 포섭되어서 삿된 도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달마신이 말해 우린 그런 거 찾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셨나 모르겠네요 저 어릴 때 그런 게 대단한 건 줄 알았다니까요 수련대회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수련대회 가면 항상 기도 같은 거 하잖아요 수련대회 하면 기도만 끝나고 나면 마음 나누기를 하는데 마음 나누기 하면 어떤 사람은 뭘 체험했다라고 어떤 사람은 뭘 체험했다라고 부처님이 나타났다라고 부흥 뜬 뭔가를 느꼈다라고 온갖 체험들을 쏟아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옆에서 진짜 무슨 강아지 마냥 부러워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부러워하면서 야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갑다 하고 몇몇 사람은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런 거 한번 체험해 보고 싶다 그 느낌이 어떠니 하면서 그랬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달마스님의 말을 모르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만약 그런 형상을 취하면 곧 마귀에 포섭되어 삿된 도에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 환상이 마음을 따라 일어난 것인 줄 안다면 따로 예경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환상이 마음 따라 일어난 거예요 환상이 일어난 거예요 환상이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꿈과 같은 거예요 그런 줄 알면 그냥 환상이 일어난 따라 스르륵 일어나는 건데 거기에 내가 의미부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취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오고 가는 거니까 그냥 꿈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어젯밤 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절하는 이는 알지 못하는 것이고 아는 이는 절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절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절을 열심히 하면 부처님이 나에게 뭔가 해주시겠지 절 수행한 공덕으로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이런 걸 바라면서 절한다 그런 사람은 이 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법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절하지 않아요 절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겉모습으로는 절하는 모습을 취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절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하고 나면 내가 뭔가 공덕이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절하지 않아요 부처가 되려고 절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에게 가피 받으려고 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처가 저라는 거예요 저를 해도 부처고 저를 안 해도 부처예요 저를 해야지만 거룩한 수행자고 저를 안 하면 거룩한 수행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참선해야지만 거룩한 수행자고 참선 안 하면 거룩한 수행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 몇 번 하잖아요 임재 스님이 황벽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임재 스님이 선방에서 두룩두룩 잠이나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 황벽 스님이 와서 보니까 임재가 자고 있어요 툭툭 치니까 황벽 큰 스님을 보고도 번채만 자고 눈을 이래 떴다가 다시 잔단 말이에요 그 밑에 갔더니만 어떤 스님이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참선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황벽 스님이 그 스님한테 툭툭 찌르면서 어이구 스님 오셨습니까? 아마 안 일으켰어요? 그 스님한테 그 앉아있는 스님한테 야, 저 황벽이는 초록기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데 넌 이렇게 깨어리게 뭔 짓 하고 있는 거냐? 욕을 했단 말이에요 참선하고 앉아있는 스님한테는 자고 있는 스님한테는 정진 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뭐 선언장을 하시던 큰 스님은 홀로 고요히 공부하고 계시는 절에 찾아뵀더니만 하루 일과가 너무나도 단순하면서 너무나도 수행자세요 새벽에 예불하고 4시에 불공하고 저녁 대 저녁 기도하고 4분 정근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틈틈에 앉아서 좌선하고 이래서 수행자인 게 아니라 그런 거 없어요 예불도 없고 기도도 없고 법회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좌선도 없어요 하루 종일 군복 입고 도량 곳곳에서 하루 종일 청소하시고 밥 깔고 일하세요 그러다 밥 때 되면 들어와서 밥하고 반찬 할 방법은 잘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큰 조리에서 얻어먹고 살다가 혼자 계시니까 아침 해먹는데 2시간 해먹고 정리하는데 2시간 점심 해먹고 정리하는데 2시간 저녁 해먹고 정리하는데 2시간 나머지 시간 틈틈에 일하고 그게 정진인 거예요 수본 진심 제일 정진이에요 자기 진심 진짜 자기 본래 마음 이거를 잘 지키는 거 그게 정진이에요 제 눈에는 그 스님이 그 어떤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정진하는 스님보다 훨씬 더 정진하는 스님으로 보이더란 말이죠 그게 진짜 정진이에요 이 법에 자리에 있다면 그렇겠죠 예경하면 그래서 절하는 이는 이 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절하면 또 아는 이는 절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건 뭐 진짜 안 한다 이런 것보다 그런 형식적인 수행에 치우치지 않는다 사로잡혀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얘기겠죠 예경하면 곧 마귀에 포섭되는 것임을 행여나 하긴 알지 못할까 걱정돼요 이렇게 밝혀둔다 아유 참 달마스님 이렇게까지 우리들을 위해서 이런 얘기 잘못 들으면 여러분 수많은 불자들은 달마스님 오해하지 않겠어요? 달마스님 이 달마라고 해서 내가 대단한 스님인 줄 알았더니만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절하면은 마귀에 포섭되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공부 불교를 아는 사람은 절하지 않을 거고 불교를 모르는 바보나 절한다 이러는 거잖아요 예경하면은 예배하고 예경하고 부처님께 예부를 하면 마귀에 포섭되는 것임을 너희들 모를까봐 알려준다 이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낙처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이 말이 무조건 예배도 하지 말고 사시불공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이 옳으냐 꼭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하는 게 옳으냐 안 하는 게 옳으냐 그거는 격가지예요 격가지 본질이 아닙니다 진실은 그걸 하냐 안 하냐 이거 얘기가 달린 게 아니라 이 마음, 마음자리에 늘 있느냐 안주하고 있느냐 늘 마음으로 이걸 탐구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선빵이에요 있잖아요 선빵에 선빵에 스님들 예불한다, 독경한다, 연불한다, 사시불공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선빵에 스님들은 그냥 뭐가 예불이에요? 그냥 죽비 세 번 치고 앉아있으면 예불이에요 그리고 청소하는 게 정진이고 일어서 이렇게 경행, 한 바퀴 걷는 게 정진이고 그러다 또 이렇게 심심하게 앉아있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화도 든 거잖아요 화도 든다는 게 뭐예요? 그분들은 정진하는 거예요 뭐가... 근데 초기 선빵은 아예 좌선당이 없었어요 그냥 대중이 모여가지고 법문 듣고 일하고 법문 듣고 일하고 법문 듣고 밥해 먹고 일하고 그 밖에 없었어요 그게 정진이었어요 이 청규라고 해서 백장 청규라고 해서 선빵에서의 어떤 규약 이런 것들을 최초로 만든 백장 스님이 있던 그 선빵이거든요 백장 청규가 있던 그 무렵 선빵에 선호, 좌선당이 없었어요 좌선하고 싶은 사람은 막 그냥 해도 무방하다 말리진 않겠다 이 정도 그 좌선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스승에게 늘 법문 듣고 질문하고 모르는 거는 또 도반들 몇몇 모여가지고 도저히 탁마하다가 그래도 모르겠는 건 스승에게 찾아 물어보고 그게 공부의 전부였어요 앉는 것도 없고 예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게 선빵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항상 스승이 늘 제자들 불러가지고 알겠냐? 알겠냐? 모르겠습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미련하니? 너 지금 여기 얼마나 있었니? 3년 있었습니다 3년 있으면서 매일같이 법문 들으면서 이걸 모른단 말이야? 너 왜 그러니? 너는 도대체 쪼꼬도 주고 한 번은 막 혼도 냈다가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하면서 다 뺏어가면서 너 이렇게 밖에 못하겠냐 하면서 수치스럽게 막 그냥 막 혼도 냈다가 그 다음날 기가 퍽 죽어가지고 도망갈 것 같으면 그 다음날 불러가지고 그래도 너 잘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다 야, 이 3년 버티는 것만으로 대단한 거야 남들은 6개월만 해도 도망가고 하잖아 3년 동안 그래도 이 법 하나 내가 알겠다고 어떻게든 뻗어내는 게 그게 정진이야 그게 대단한 너 하루하루가 수행의 시간이야 계속해 봐, 될 거야 이게 파주와 방행이라래요 하루는 꽉 움켜져서 꼼짝 못하게 그냥 확 부잡았다가 하루는 그냥 탁 놔준단 말이에요 너무 죽을 것 같으면 야, 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괜찮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하고 놔주다가 그게 솜씨예요 스승의 솜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내가 공부 잘 안 없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했다가 어느 날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다가 확 잡았다가 확 놔줬다가 이걸 적절하게 한단 말이에요 밀고 땅기기를 한단 말이에요 밀당을 하면서 그게 공부의 전부였어요 그럼 제자들은 늘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내일도 또 스님이 본문하실 텐데 내일도 또 며칠 있다가 또 물어보실 텐데 마치 요즘에 무슨 연습생들 무슨 월말 평가 같은 거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불러가지고 춤추는 거, 노래하는 거 해봐라 이러고서 막 혼내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도망갈 것 같으면 못 도망가게 칭찬되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월말 평가만 다가오면 두근두근 떨리지 않겠어요? 그러니 내가 다음 달까지는 이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알아야 되는데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늘 그게 하나의 화두처럼 이렇게 딱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수본 진심이에요 그게 제일 정전이란 말이에요 이 진심을 항상 내가 근본이 되는 그 진심 이거를 지키는 거 알든 모르든 그건 상관없고 확인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늘 여기에 있는 거 이걸 확인한 사람은 이걸 잘 지키는 거 분별 쫓아가지 않고 늘 여기에 있는 거 이걸 잘 지키는 거 그게 정전이에요 거기 형상의 기도, 수행, 연불 같은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 선이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거는 연불, 독경, 기도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기도 수행인 거예요 그거는 수행 불교인 거예요 수행 불교 수행 불교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 사람들은 수행하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일이에요 공덕 짓고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을 공부하겠다 하는 사람은 그걸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근데 뭐 둘 다 하겠다? 이거는 좀 안 맞아요 잘 둘 다 할 수도 있죠 둘 다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자세가 딱 돼 있겠죠 이제 내가 절을 해도 이게 화두예요 연불을 해도 이게 화두고 독경을 해도 이게 화두예요 예경을 해도 화두고 49제를 해도 화두고 늘 연불하면서 연불하는 이 놈이 누구냐 절하면서 절하는 이 놈이 누구냐 길을 걸으면서 이 놈이 누구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공부란 말이죠 그래서 참 닮아스님은 아주 파격, 격식을 파하는 말들을 이렇게 하세요 이게 진짜 이게 정말 막 정말 시원한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닮아스님 조사님의 가르침이에요 모든 부처님의 근본 성품 바탕 위에는 도무지 이런 모습이 없으니 꼭 명심해야 한다 그런 모습에 치우쳐서 형상을 쫓아가고 부처의 형상을 쫓아가고 절을 하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번 성품에는 만일 이상한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결코 붙잡아 집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궁금해할 것도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수행하다가 정진하다가 기도하다가 연불하다 독경하다가 희한한 경계들이 다 나타난다니까요 환상적으로 좋은 경계도 나타났다가 막 두려운 경계도 나타났다가 그래요 하다못해 여러분 꿈속에서 나타나는 경계가 온갖 경계가 나타나도 악몽을 꾸든 좋은 꿈을 꾸든 그것도 똑같아요 생각이 막 두려운 생각으로 갔다가 막 즐거운 생각으로 갔다가 이것도 똑같아요 뭐가 다르겠어요 그럴 때 보세요 첫째 붙잡아 집착하지 말고 아무리 좋은 체험이 일어났어도 아무리 좋은 경계가 나타났어도 붙잡아 집착하지 말고 아무리 무섭고 두려운 경계가 나타났어도 거기 의미부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떤 경계가 나타났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궁금해하지도 마라 이러잖아요 궁금해할 것도 없다 이러잖아요 물어볼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거 물어보는 것 자체가 벌써 내 마음에서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뭘까 하고 그러니까 되게 궁금해해요 사람들이 그럼 제가 공부하다가 수행하다 이런 경계가 나타났는데 그게 뭐죠? 되게 물어봐요 근데 닮았으면 얘기하시잖아요 딱 이거예요 집착하지 말고 좋은 거라고 집착하지 말고 나쁜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예 아사리 궁금해하지도 마라 질문할 것도 없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뭘 질문하느냐 또 어떤 분들은 꿈꾼 거 와가지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런 꿈을 꿨는데 제가 악몽을 꿨는데 제가 죽을라라나요? 좋은 꿈을 꿨는데 제 인생 뭔가 잘될라라나요? 아니면 거꾸로인가요? 몰라요 궁금할 것도 없어요 판단하고 분별하고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좋은 꿈이라고 해서 집착할 것도 없고 누구한테 막 갖다 팔 것도 없고 나쁜 꿈이라고 해서 그거를 내가 싫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좋은 꿈 나쁜 꿈 이런 게 없어요 좋은 경계 나쁜 경계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거죠 허공 텅 빈 공항 가운데 아까 말하잖아요 공적한 가운데 이 본래의 공적한 바탕에는 본래에는 어떤 형상도 없고 어떤 모양도 없고 어떤 경계도 없어요 그냥 텅 비었을 뿐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냥 호련히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그냥 바람처럼 뭐는 이유가 있어요 뭐 의미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의미 부여하는 걸 되게 좋아하죠 뭐 하나 일어나고 나면 뭔가 집에 뭐 하나 깨져도 이게 우리가 갑자기 이번 올해 뭔가 망할 조짐인가요? 뭐 안 좋은데 생기면 이게 뭔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뭐라 그랬죠? 그런 걸 한 번씩 깔잖아요 이렇게 뭐라 하더라? 영화에서 네? 독, 독, 뭐야? 독선을 깔죠, 그죠? 그럼 뭔가 하나씩 이렇게 깔아놓으면서 거기서 뭔가 의미를 찾도록 그 재미로 영화 보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자기가 그냥 그렇게 의미 부여하고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자기가 나에게는 운동선수 같은 분들도 보면 징크스 뭐 이런 게 있다 그러잖아요 어? 이거 징크스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이 자기 징크스를 강화시켜버려요 그럼 그게 세 번, 네 번 반복되면 진짜인가 봐 이렇게 믿는 마음이 그걸 점점 더 강화시켜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미신 그런 거 없어요 정해진 그런 게 없어요 텅 빈 공족한 가운데 뭐가 있어요? 좋고 나쁜 데가 어디 있어요? 자기 있는 곳이 항상 좋은 곳이고 내가 부처인데 어떤 스님 찾아가서 제가 손 한 번 잡으면 내가 기운을 받지 않을까요? 뭐 어디 기운 좋은 터에 가가지고 기도 딱 하고 오면 내가 뭔가 기도빨이 더 잘 받지 않을까요? 그게 형상의 세계예요 그냥 분별의 세계에서는 그게 틀렸다는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분별의 세계에서 하는 소리예요 그냥 분별 따라가고 싶으면 그것도 재미로 그냥 하셔도 돼요 사람은 분위기에 휩쓸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중생들에게는 그게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어요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일반 중생들에게는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어요 왜? 귀가 얇아서 따라가니까 그 말이 따라가니까 그런데 자기 중심이 딱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거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너네가 뭐라고 하든 난 상관없다 하고 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부처의 길이에요 이게 좋다더라 저게 나쁘다더라 이러면 큰일 난다더라 온갖 그런 미신 무슨 징크스님 온갖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 하나하나 다 걸려가지고 여기 걸려 넘어지고 저기 걸려 넘어지고 자기 주때 없이 자기 주인공 없이 그냥 말에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개념에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전통 뭐 이런 미신 이런 거에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그런 거 끌려다니며 살 거예요? 남들이 말에 끌려다니며 살면 괜히 도인 같은 사람이 한마디 두마디 하면 거기 끌려다니면서 이게 진짜 안갑다 하고 휘청휘청하며 산단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인생을 살아도 돼요 아니 하다 못해 무슨 인본주의 어쩌고 나오고 중세 암흑기라고 하면서 옛날 차라리 고대 무슨 플라톤이니 그때는 사람이 그래도 뭔가 자기 철학을 가지고 하 했다 근데 이제 예수 이후로 천주교, 기독교, 교황 이런 중심의 중세의 암흑기 신이 중심이 되던 시대에는 인간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인간이 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인간이 뭔가 인본주의 인간이 뭔가 이렇게 주인이 돼서 뭔가를 한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이 뭐겠어요? 그렇게 뭔가 막 신의 대변인 뭐 무당 아니면 어떤 사람 권위 있는 사람 종교적 권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쫓아다니는 게 암흑기였다고 지금 현대 사회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이 다시 자기를 인간으로 딱 돌아오는 시대니까 지금이 훌륭한 시대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 철학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처님도 자등명, 법등명 자기를 등불로 삼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등불이 자기에게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등불을 보여준 분이 부처님이고 부처님만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인공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현대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딱 자기가 주 때 있게 잘 되든 안 되든 그게 실패하든 사람은 원래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거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뭐가 두려워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어쩔 수 없다 하고 나는 최선을 다한다 하고 당당하게 결정하면 돼요 당당하게 자기 길을 가면 돼요 결과 내맡기고 자기 부처예요 자기 마음 그걸 주인공 삼아서 자기 삶을 자기가 당당하게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어디 기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디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당당하게 자기 길을 가는 거죠 그게 자기 중심을 잡고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본래 청정한데 어디에 이런 허다한 그런 이상한 모습이나 이상한 경계나 뭐 하다 못해 부처 같은 경계 이런 게 어디 있겠느냐 자기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 우리 마음의 범바탕은 본래 청정해서 그 어떤 뭐 위대한 모습 뭐 볼품없는 모습 어떤 것도 따로 붙을 자리가 없어요 이 그 말이잖아요 자기 마음이 본래 청정한데 어디 이런 허다한 모습이 있겠느냐 그런 모습을 취하고 상을 취하고 어떤 언어 개념을 취하고 미신을 취하고 따라다니고 이런 걸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정말 우리는 당당하게 부족한 부족한 대로 당당한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당당한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당당한 거예요 모름을 딱 인정하는 게 그게 지혜예요 난 몰라 난 완전하지 않아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제 옛날에는 사람들 앞에서 설법하는 게 되게 부끄럽고 내가 이러면 되나 하고 늘 뭔가 이렇게 찜찜한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어느 순간 내가 내가 이제 나가서 설법을 해도 되겠다 하는 뭔가 모를 어떤 자신감 같은 게 뭐 좀 생겼다면 생긴 건데 그게 어떤 자신감이냐 하면 내가 뭐 깨달았다 내가 부처다 이래서 자신감 생겼다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람들 앞에 나서려면 그만큼 완전해야 되지 완전한 부처를 해야 되지 완벽해야 되지 내가 말하는 거 그대로 실천도 하고 또 정말 순탄하고 뭔가 승승장구한다든지 법으로서도 그렇고 삶에서도 그렇고 뭔가 좋고 야법하고 훌륭해야지 이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법이구나 라는 생각이 놓아지더란 말이에요 부처님처럼 부처님은 항상 승승장구했습니까 항상 나쁜 일 없었습니까 부처님의 결정 중에 잘못된 결정 없었겠어요 부처님도 서너 번 아무리 오라도 포기할 건 포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은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부처님 교단이 막 그냥 분화가 돼가지고 제자들이 막 싸우는 걸 보고 부처님께서 중재를 해도 해도 안 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부처님이 얘네들이 영 말을 안 듣고 펜을 나눠 싸우니까 부처님도 중재를 못하는 때가 있었으니까 그 부처님이 그냥 산에 혼자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들어가서 아예 안 나와버렸어요 부처님이 가신 길이 우리 중생의 눈으로 봤을 때 항상 순탄했거나 항상 승승장구했거나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부처님 사촌동생이 부처님 죽이려고 자격을 보내기도 하고 온갖 좋고 나쁜 일들이 우리 눈으로 보기엔 좋고 나쁜 일들이 부처님에게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부처님은 불쌀기를 갖다려놓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게 부처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우리 삶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삶이 우리처럼 똑같이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괴로운 일도 있고 서글픈 일도 있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잖아요 부처님 교단도 6군비구 17군비구 이런 게 있었어요 즉 그 말이 뭐냐면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 아주 사고뭉치 대표적 사고뭉치들 6명 17명 모여다니면서 사고만 치는 그 사고치는 사람은 다른 스님 간지러워서 막 웃기게 하다가 너무 심하게 간지러워가 그 스님이 죽었어요 불이 사고쳐서 사람을 죽이기도 했다니까요 부처님 제자들은 다 여법했느냐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 이거 내 인생이네 여러분 인생이잖아요 우리 인생 그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현실이 그대로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은 이대로 안전한 거예요 거룩해지고 나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대로인 채 거룩한 거예요 지금 이대로가 장엄한 아름다움이고 거룩함이고 성스러움이고 신비이고 은총이에요 지금 이대로가 우리의 이 평범한 삶이 그대로 진실이에요 거룩해진 삶을 따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라고 제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현실을 실천하고 살겠어요? 제가 결정 내린 게 100% 항상 얽기만 하겠어요? 그런 기대 자체가 없어요 아예 그런데 되게 가볍게 선택한 선택해요 선택할 일이 있으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옛날보다 그냥 가볍게 선택해요 그리고 틀리면 틀려요 틀릴 수 있어요 틀리면 그냥 가볍게 철수해요 그리고 다른 거 해요 조금 손해볼 수도 있죠 그러면 오케이 손해본 거 인정 거기서 배웠으면 됐어요 또 다른 거 하면 돼요 이렇게 하자 했다가 생각해보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다르게 하자 말 본복하기도 해요 뭐 문제가 되죠? 반드시 쌈박하고 올바른 지혜로운 후회 없는 선택을 내려야만 해 그런 생각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볍게 한단 말이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여러분 삶처럼 제 삶도 제 삶처럼 여러분 삶도 여러분이 부처님이 여기 계신다면 부처님의 눈에는 다 깨달은 부처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당신만 깨달은 게 아니고 깨달았다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과 제가 다 깨달아 있고 깨닫지 못했다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다 못 깨달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동무하십시오